자 또 시작해볼까 당신들은 나에게 의해서 고통을 받을지어다 고통을 선사하겠어 오 부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에 뭐야뭐야 뭐야 살곰살곰살곰 오 한명 나가리 어허 으 으 위험해 위험해 오 다행이야 바아앙 봤습니까 방금 진짜 고급기술 나왔는데 이익이다 이게 바로 내가 막 갖다 붙인거지만 뭐야라고 뭐야라고 아하 뭐지 오옹 떡이 굴러들어왔구만 이거 자 바비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행복하네 방송 목소리만 들으면서 푸킷몬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재미솔솔하시겠소 성훈씨 다시 만났구나 야 오 화력이 상당하구만 이거 푸킷몬 불가사이 던전 파랑구조대 방송 끝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뭐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이것저것 재미있는 게임이 많고 푸킷몬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요 이것저것 좀 즐기고 싶어 야오 오이시 사망 녹드루님이 누군가요 제가 버렁입니다 제가 파란색 내꺼다 오 아 얘 주지도 않겠다 못먹는거 그냥 주지도 않겠다 똑똑한데 죽어라 자 심리전을 걸어볼까 오 팡 봤습니까 고급기술 나 버렸구만 이거 팡 적의 화력을 역이용하는 전술이다 자 얻어 걸린거에요 사실 사실 얻어 걸린거야 너무 느려 그쵸 스피드 아이템이 없으니까 좀 애석한게 아이템 종류가 두가지밖에 없어요 화력이랑 폭탄수밖에 없어 풍차 돌리기 한번 가죠 오케이 이메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차 아직 아니야 아이템 나의껏 아이템 나의껏 1피 하얀색은 엘샤르핌님 2피는 오이님 3피는 저구요 4피는 성운님이십니다 이거 자막으로 써놓고 싶은데 어 귀찮네 어 귀찮아 다 아 아깝다 내껏 내껏 어 뭐지 오 나의 폭탄 딜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오 어린양이 자막 아하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거 애송이구만 너무나도 러닝 아까 아침에 녹방 보는데 녹방에 1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가요 녹방도 음 틀어놓은게 좋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벽세지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다 그렇습니까 많은 발전했죠 저희 방송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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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중해야돼 아 오 야오 야오 빵 아 아하 이럴수가 동반자사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아 다 사망 아 그렇구만 이럴수가 드로우 첫번째 드로우구만 베비도 머지 안오신듯 아 그렇습니까 베스트 BJ의 장점이 뭐지 명예인가 그럼 나도 명예를 위해서 한탕 뛰어볼까 명예를 쟁취하겠어 근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워낙 쟁쟁한 BJ분들이 많아서 말이야 될라나 입안하고 나갈게요 10분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네 그러시오 스노우 브라더스 눈덩이 말고 다른 캐릭터 클리어 보여주세요 어 뭐야 어 나는 눈덩이가 제일 좋은데 알겠습니다 물 물도 뭐야 물돌이로 해보지 배비는 400위 정도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포기 안할래 베스트 BJ 안하면 되지 어 어 뭐야 어 지금 저를 제외한 분들이 전부 화력이 엄청나다고 자 폭탄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어 오 아하 뭐지 지금 저에게 공격 시도했다가 회피를 못했어 이런 코미디를 봤나 아 너무 약한데 나의 폭탄 너무나도 약하구나 야 아하하하 어어 으으으으 도망쳐야돼 으으으으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네오본본맨 기대했었는데 아이템이 너무 적음 그치? 아이템 수가 너무 적어서 좀더 폭넓게 즐기고 싶은데 말이야 애석하네 네 지금 오이님은 아웃 세명 1대1대1 전투입니다 1대1대1 전투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럼 분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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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순다 아잇잇잇잇 뭐야 오 깜짝 놀랬어 소름돋았어요 잠수타는 척하는 전술 하지만 내가 간파를 해버렸구만 엘샤르핌씨 방금 들으셔 아하하하 간단하구만 간단하구만 이거 흰색이 주인공 아닌가 근데 흰색이 꼴찌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네 엘샤르핌씨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 승수가 초기화돼서 그래요 승수가 초기화 맞아 맞아 초기화돼서지 나의 것이다 이겼네 잘못하렸네 넷 넷 아데시아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노는 안하시나요? 모노는 12시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너랑 이제 불쌍해지려야 그렇습니까 좀 봐드릴까 좀 봐드릴까 엘샤르핌씨 어때 일단 저 사람을 제거하... 아깝네 일단 이 사람을 제거하자고 OEC를 사망에 이르르기 하고 끝 그쵸? 살짝 좀 뻣뻣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오 본보면이 확실히 좋구만 잘하네 포니지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새벽에 몬스터헌터 방송을 진행해요 슬슬 딴 게임 해줬으면 바람이 난 재밌는데 그래요 그럼 한 20분만 더 합시다 자 20분만 오호? 혁 아 아 암 x4 아 이게 바로 아 정말 어리석게 죽었다고 아 포켓몬 하실 겁니다 네 한 10시 정도에 더블킬 누가 잡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더블킬 이번 시청자 배틀은 좀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쩌지 빨리 못할 것 같은데 어쩌지 나도 한마리 키울게 있어서 말이에요 그 놈아 키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야 너 아 mpc인가 이 빨간색 지금 오이님이 나가셔서 mpc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었어 지 혼자 나잇갓 자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 것인 따악 이번엔 내가 잡아버렸지노 아 제발 왜 지고 계신데 자 무자비하다고 나의 폭탄에는 자비가 없지 따악 이거 간단하구만 아 이상하다 자꾸 이기네 어 자꾸 이기네 잘하는 건가 잘하고 있네 자 그럼 이번엔 성운씨가 좀 아무래도 고통을 많이 받으신 듯하니까 다른데를 좀 장소로 옮겨볼까 바로 아 뭐야 사망에 일어났어 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사망에 일어났어 아 지존 화력이 엄청나 좋구나 야 근데 폭탄이 없네 아 폭탄 하나 폭탄 두 개 어 mpc 사망 때려볼까 오 오 오 오 자 으 오 큰일날 뻔했어 야오 나의 끝이다 방송 재미따 아 그렇습니까 고맙소 고맙소 고마운 의미에서 엘처럼 빙내머리통을 터트려버리겠어 오 오 오 폭탄폭탄 어 뭐지 아 뭐지 난 폭탄을 먹으러 갔을 뿐이고 뽀뽀를 받아버렸고 어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화이팅 죽었으니까 화이팅 아 괴롭히고 싶네 아 괴롭히고 싶네 뭐지 오호호호 똑똑해 오 똑똑해 자 이건 날 것 아 없네 우우 오오 폭탄폭탄 예스 폭탄 쇄골 민오님 태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력 화력이 부족해 오오 오오 아! 으어엓이야! 오오... 괜찮넴요 자 나는... 평화롭게 템파밍 야! 템 interpreted 기깔나게 잘랐다 워우! 날이! 드리블 킬 서.. 성운씨? 다같이 죽자 이깜med며!! 어 좋네 자 전부 다 죽었어요 제법이구만 아깝네 아 템을 기똥차게 잘 먹었는든 말이야 다른 게임 안하나요? 한 20분만 더 하다가 정확하게 15분정도만 더 하다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소 이제 슬슬 다른 게임을 원하시는구만 오케이 하는 사람 너무 재밌단 말이지 너무 재밌어 사망 천천히 갔으면 안죽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가네 동차 돌리기 전진하는 풍차 돌리기 풍차 당냐 당냐 당했구만 내 폭탄은 내가 당했구만 저기 풍차 돌리기 전술이요 진짜 완전 사기 전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류의 게임 하시면요 풍차 돌리기 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최고의 효력을 내뿜지 그리고 템이 기갈나게 처음부터 나와주는구만 아 야 이겼다 이겼다 이건 질 수가 없겠구만 풀찬수 이거 이겼구만 아 이겼구만 템 겁나 조항 아 아 아 어 스틸에 참맛 스틸에 참맛 아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풍차 돌리기 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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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음 으으응 thats 방방방방각 어양 황 허호 우 으응 어there Pro 방 아이가 자 한 달 붙어 볼까 수건 씨 봉차 PlayStation 저번에 confess 놀아 너 교 안 으흐엌 으헤 들어올 날버렸구만 이거 했uck네 전 오늘 몬스터 뭐야 닌텐도랑 모논사를 사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축하축하 정말 재미있는 시기지 모논의 참맛에 빠져 보시길 바라겠소 또 다른 게임 뭐 살까요 부킷몽 으이 전 오늘 몬스터 뭐야 닌텐도랑 모논사를 사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축하축하 정말 재밌는 시기지 모논의 참맛에 빠져보시길 바라겠소 또 다른 게임 뭐 살까요 푸킷몬 으악 와아 아 뭐야 이거 아이아이 아 뭐야 이거 컴퓨터 되게 못하는데 컴퓨터 자 아이템은 뺏어먹어 이거 부셔주세요 고마워요 오호 으허허 뭐야 으응 나 폭탄 하나밖에 없어 나 두개밖에 없어 폭탄 두개밖에 없네 폭탄이 두개밖에 없다네 잠깐 어허허 어허 어허 자 간단하게 제압하는데 성공하였소 닌텐도 닌텐도는 모논이랑 포켓몬 하라고 있는 기계에요 마리오 마리오를 빼놓지 마시오 마리오 사랑해줘 하지만 모논이 더 재밌어 제길 미안해 마리오 모논이 1순이구요 그 다음에 포켓몬 또는 마리오 그렇게 하자 양 땡 야야야 오우 큰일날뻔했네 아잇 아아아아악 달려라 끝 오 오 어쩌사 으 으아암 오오오오오 저 요번 공격 상당히 짤이 됐어 성은 씨 오오오오 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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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꾸만이거 마리오? 그게 뭐죠? 마리오! 이럴 수가 마리오의 인기가 그렇게 낮아질 줄이야 애석해 자 누가 이길까? 에이 혈압힘씨와 서운씨가 겁나 붙고 있는데 테문 서로서로 잘 먹은 듯 야! 벅탄 두개 꿀 같구만 저거 오! 나이스 나아이스 한 명이 이길 바에는 무승부가 나에게 더 좋지롱 꼴찌는 이렇게 행복을 느낀다 자 이번엔 내가 1등 한 번 또다시 거머지어 볼까 좋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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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만 다 아 아까봐 아니 템을 아니 이렇게 귀한 템을 오 와 성운 씨 감 잡았나봐 다 죽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호 감 잡았나봐 와우 나잇컷 나잇컷 자연스럽게 아이템을 부숴먹는다 요호 오오오 오오 오 이런 세상에 되게 잘해 뭐야 뭐야 지금 사람이 바뀌었나 형이 해주고 계십니까 아닌가 오 사람이 바뀐 줄 알았어 오 깜짝이야 요호 템파밍 아 기가 막히게 잘났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거 와우 템을 전부 먹어버렸다고 아이고 제가 파란색입니다 제가 파란색 꼴덕망망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EP는 컴퓨터에요 컴퓨터 지금 1대 1대 1 대전을 즐기고 있어 그렇습니다 내 플레이 방송이에요 내 플레이 방송 재밌네 본보맨 어 아따 더블킥 이것이야말로 본보맨의 참맛이 아니겠어 잘하네 기회를 잘 노리네 포키 혼자 하시죠 한 10시? 음 그쯤 아 아까워라 저거 되게 비싼건데 마리아를 빚어주세요 찌락 찌락 오늘은 마리오 rpg의 시간이 아니야 사망 사망 아 아깝다 오 형들은 오늘 방송 몇시까지 하실건가요 밤샘? 밤샘 어떤가 난 밤샘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모나를 늦게 시작해볼까 한 1시쯤? 글쎄다 어떻게 할까 겐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악 으악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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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겁내자 바아아앙 아 잘하는데 오호 오호 오오 오호 오오 아하죠 too 잘 피하는데 아 뭐지 어어 이런 애인성의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모노는 진짜 줄일 필요가 재밌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재미있는 게임하는 게 게이머의 게이머된 도리 아니겠어 재미로 갈구한다 모노는 진지라고 친구들아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돼 그거 좋지? 안그러써 모논 박사님들 주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브라더스 언제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걸 막판으로 하지 막판입니다 이게 그래그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많이 안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겁나 아까워 오 아이템 안주겠다고 쫄쫄하신데 저렇게 저게 바람직한 블레이예요 스틸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폭탄을 둬서 길을 차단하고 아이템을 먹는 것이다 저게 바람직하지 으잉? 으잉? 젤께서 막판을 종료하였어 하지만 진짜 막판이구만 진짜 막판이구만 이거 제대로 해보시다 친구들아 기존 막판이다 해보지 않겠어 안대에에에에 arr- 나의 막판은 그렇게 갔다 자 화력이 엄청나? 오? 과연 아니아니야 아직까지는 아니야 자 신경전중 신경 과연 어떻게 될런지 어허? 어허야 재미없으지 어허 나름 먹었을텐데 말이야 죽었다! 죽었다! 100% 죽었다! 아! 에잉? 아하하 뭐지? 어허 예측 불허야 아직은 이렇게 해서 본보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